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시 국립박물관 단지에 들어설 국립디자인박물관과 디지털문화유산 센터 국제설계 공모를 진행한 결과, 각각 24점과 5점의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심사해 내년 1월까지 당선작과 입상작을 결정하고, 당선작에는 박물관의 설계권을, 입상작에는 총상금 1억 원을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중앙공원 옆 7만 5천 제곱미터 일대에 조성될 국립박물관 단지에는 오는 2027년까지 국립어린이박물관과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과 디지털문화유산센터에 이어 국가기록박물관이 차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